여러분, 베네 아스쿤입니다. 메미킴TV의 메미특공대 반갑습니다. 인사드립니다. 네, 저희 메미특공대에서 오늘 세계적인 주일수 스타가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누구다? 안녕하십니까. 아, 격한하녀. 아우, 아우, 아우. 수박 보이시죠? 요즘에 수박 깨는 거 전문용어로 워터멜론 크러쉬 챌린지 챌린지 오, 야아 야아 우리 박승현 선수이자 박승현 선생님 錢 깜짝 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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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은 잡힌순간 내가 타이밍을 놓쳤다가 약간은, 무너지거나 기절하겠다는 느낌이 오는 것 같아요 이게, 아 일단 잡아보세요 어떤 느낌이냐면, 백조크 잡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요거 잡아서, 이렇게 되면은 이거 안 걸리죠 거의 잘 안 걸리지 상대만도 이제 버티고 안 하면 원래 한 대 해보죠 기절? 이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한 번만 살살한 거 느낌 아, 저는 이런 거는 거의 시합에서는 잘 버티기 때문에 저쪽으로? 잘 안 글리지, 이렇게 하면 아, 오케이 한 번만 봐, 한 번만 봐, 한 번만 봐, 한 번만 봐, 한 번만 봐 오, 보셨다 오,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니, 잠깐, 별이 보여가지고 지금 아니, 잠깐, 지금 오, 최항기 간장님 잠깐, 별이 보였어요 최항기 간장님 방금 침이 나왔네 가느다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침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를 제가 부른 이유도 아, 이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수많은 선수들에 많이 실패했어요 선수꾸만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 최고의 주질수 단장님은 다를 거라는 생각 우리 박승현 선수를 모셨어요 한 번 바로 한 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벤 아스프레 선수가 했던 거는 수박이 좀 크고 길어서 조금 오히려 날 수 있는데 저희 이거 진짜 정말 땅땅한 이거 잡고선 이거 푸샷도 됩니다 네 이 정도 아무런 조항기 과장님 한 번 보여주실래요? 아, 저부터 알겠습니다 네 도겸, 불이 잡히는데도 오, 깰 것 같아요, 왠지 자 되겠는데? 저는 10년 동안 네 창민아, 내 두툼기가 뭐고 클린치입니다 클린치 레슬링이지? 네 예, 하겠습니다 이거 바로 깨도 됩니까? 오, 깰 것 같은데 이거 한 번 보여주세요, 진짜로 내 클린치 알지? 오, 깰 것 같아요 몬스킨링 우리 신났어 아아아아, 양노릇 잠깐만 왜 힘도 쓰지 않았잖아요 오, 안 됩니다 이거 아니, 안 돼 와, 내 머리 이게 터질 것 같아서 이게 아니고 이게 터질 것 같아서 옷이 이래가지고 이거 벗고 한 번 제대로 한 번 보시면 안 돼? 그럼 벗고 한 번 제대로 예, 뒤로 하시고 자 벤아스 크랩 보고 있나? 깨는 거 아니에요, 또 아, 유 원치 벤아스 크랩? 맞나요, 잘해 자, 가슬배 씨 디스 이스 코리아 파이터 피스 이즈 코리아 스트로브 하이다! 안됩니다 이거 이거 안됩니다 사과해라 베란스탄한테 안돼? 죽어도 안돼? 저는 얘기하시죠 절대 안된다고 얘기하시면 이거 만약에 되면 어떻게 하실거에요? 체육관에서 혼자 잡니다 예 불 끄고 불 켜고는 체육관 혼자 잡니다 예 만약에 제가 못 하신거 같은데? 3명이서 만약에 1명도 못한다 번지점프 할게요 자 이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어깨가 안좋아서 실패할 것 같아 어깨가 안좋으면 발로 하기 팔로우만 됩니다 팔로우도 된다고요? 윤창민 인스타 팔로우 많이 부탁드립니다 하하하하 그럼 앉아서 지금 이 상태에서 깨면 되는거죠? 하하님 어깨는 무리하지 마세요 절대 안깨집니다 자 우리나라 최고의 주의수 파이럴 어깨 조심 어깨 조심 시작 오 잡아 왜 타 왜 왜 왜 왜 왜 아 이 턱을 아 아 아 다 보여줬으면 잠깐만 다이 다 끝 아 어 무릎으로 또 아무런 느낌이 안 납니다 이거 느낌이 안나 혹시 모르니까 저 한번 해볼까요? 네 해보세요 할 것 같은데 안 된다 괜한 힘줘가지고 금괴농이 안 되나 근데 딱 왔으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이런 자신감 없는 모습 너무 좋아요 잠시만요 그만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예 네 근데 벤하스크린이 한 수박이랑 달라 이건 너무 동그래 아 벤하스크린 Can you see this my 트라이 스킬 Okay But your 워터멜론 Very big And 흐물흐물 Now 요즘 코리안 수박 아직 덜 껐어 그리고 베리 스트롱 그래서 좀 우리가 불리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 요령이 있어요 사실 몸으로 붙이면 안되고 수박끼리 붙이셔야 돼 몸을 딱 펴가지고 합니다 오! 오! 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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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납니다 소리가! 그까짓 아 이게 잡는데 안 되네 말이 없어요? 조관장님 조관장님 말이 없어요 방금 방금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포기하면 안돼 아우 소리야 조금만 더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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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잠깐만 조금만 더 아니 몇 시간 동안 합니까? 한번 다 하고 포기해야지 계속 이거 거의 다 됐어 거의 다 됐어요 잠깐만요 하나 둘 제발 아하하하 아잇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요 끝 근데 지금 저는 아직 좀 남았어요 태풍 한번 다시 다 되는 거야 이거 아니 원래 나라에 있는 법이 계속 바뀝니까? 매믿김 팁이 여기 법 증서에 나와있어요 수박 깨기 할 경우 제 1조 2항 수박 깨기는 여러 번 시도할 수 있다 반대를 아니 할 수 없다 자 바로 마지막! 딱 인상하고 시도합니까? 시도합니까? 아이씨 안했죠? 아이씨 안했어 아이씨 안했어 아이씨 안했잖아 다리를 제대로 하고 일어나서 할까? 대충 그냥 안될거야 이 세상이 말이지 노년으로 한다고 해도 안되는게 있어 아니 안됨? 오케이 아이씨 안했어 워어악 잘하나 안했어 아이씨 안했어 예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